불쌍해 보였어요. 엄마가 지금 40살인데 빨리 할머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빨리 사주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 있는 집을 아빠는 내가 볼 수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믿어봐. 아빠 약속할게. 아빠 5년 안에 열심히 일해서 바다가 보이고 마당에 있는 집을 이삭을 이삭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 형 자식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게. 마음이 있지? 그리고요. 그리고요. 저 엄마가 돌아가면 저 거기 있는 마당을 파갖고 엄마가 거기에다가 무뎌줘서 평생 같이. 에잉?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뭐? 엄마는 뭔가. 엄마가 거기 못 얻어.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아마 그런 말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해도 뭐하냐? 그런 말은. 아니야 안 되겠다.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되겠다. 그냥 아파트 살지 않아. 마당이 없는 데다 가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쥬니어들도 교도하는 그런 훌륭한 쥬니어가 되세요. 알았어요? 네. 외박하기. 정의효과. 제가 저번에 통금 시간이 8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랑 진짜 친한 형네 집에서 자고 싶어서. 아빠한테 한 달 전부터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처음엔 드디어 외박이구나 하고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건 진짜 외박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아니 왜요? 아빠가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뭐하냐? 밥은 먹었냐? 진짜 집에 있냐?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진짜 집이냐? 이러면서 계속 전화하시니까. 목소리를 계속 들어서 심지어 아빠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빨리 어른이 있어서 저도 밤새 놀아보고 싶어요. 밤새 놀면 뭐하고 놀고 싶어요? 홍대나 그 압구정 같은 번화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친구들이랑 새벽에 수다 떨면서 마시는 커피는 어떤 맛인지. 어떤 맛인지. 근데 사실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다방에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다방에 커피를 마시면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또 한 번은 아빠랑 심형을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빠랑 왔어? 딱 그러는데. 왠지 그때는 걔네들이 어른이 된 것 같고. 저는 되게 어린애 같더라고요. 야, 아빠랑 왔니? 네, 그렇죠. 또 요즘에는 애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걸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데 저는 그걸 침대에 누워서 딱 밤에 보고 있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종아, 나이가 안 되니까 좀 풀어주세요. 밤에 너무 새벽에 돌아다니는 건 밤에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안 되고. 야, 그 우리 엄마랑 형이랑 같이 신화영업을 보러 갔는데 진짜 친구들이 만났대요. 네. 세네 명이 지들끼리 온 거야. 또 지들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봤잖아 아빠 화장실에서. 봤어. 인사를 막 하더라고. 괜찮지. 그래, 그럼 뒤 다녀라. 아니, 저 지금 종아여꾼이 송금이 8시로 되어 있어요? 네. 밤 8시? 아빠 집에 있으면 그냥 가야 돼요. 그래요. 조금만, 1, 2년만 더 기다리면 저도 말고 딱 2년만 곧 2, 3년만 되면 아빠가 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비도 해. 그래요. 한 2, 3년 지나면 아빠가 간섭하고 싶어도 체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종아여꾼이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한 2, 3년만 참으면 되는 거죠. 그럼 종아여꾼이 사실 몇 년만 있으면 이제 본인이 다 책임지고 본인이 결정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른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제가 두투를 받는데 역시 주니어들은 아직 어리니까 꿈들이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소원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북음방 공감 터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 자식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몸으로 말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팀을 소개하는 자체가 저는 영광입니다. 은율, 한빛! 예! 파이팅! 파이팅! 자, 은경호 씨! 네! 아하! 이야! 쉬워, 쉬워. 쉽다, 너무 쉬워. 첫 번째 공전에서 쉬운 걸 주는 거예요? 아, 저는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말고 그러지 않으세요. 오케이, 그런 거 말하세요. 그리지 마세요. 그렇지! 아, 옹기가 감을 잡았네요. 쉬워, 쉬워. 그리지 말고! 그렇지! 오오! 오우! 아이씨! cod Ooh